여러분 반갑습니다. 논리 최인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100일 기적을 만들다 입니다. 이제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감, 긍정적인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100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적도 올리고 내가 꿈꾸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오히려 100일이면 많은 친구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이기고 나의 꿈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적을 만들다 영어로 한다면 워크업 미라클입니다. 자 미라클 앞에 워크라고 붙어 있죠. 기적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공부를 하면 노력을 하면 가능한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충분히 노력,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자 지금쯤은 한번 나의 목표를 다시 한번 대석해 볼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나의 목표가 무엇이지? 자 좀 더 남은 100일 동안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목표를 다시 소환시키고 목표가 없다면 임시적으로라도 난 무조건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을 갈 거야. 그 좋은 대학을 가야 나중에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더 의미 있는 일, 더 뭔가 좋은 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목표를 소환시키십시오. 동시에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떠올려보고 졸업, 대학 졸업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희열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극적인 동기를 스스로 마련해야 됩니다. 100일쯤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히려 슬럼프가 와서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역전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거대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표 다시 한번 대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왜 불안감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많은 학생들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당장 내가 유어를 못 봤는데 이번 9월을 잘 볼까? 라는 불안감부터 버리십시오. 9월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남은 기간 제대로 하면 수능은 또 다르게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어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에 대한 변화를 줄 때 여러분들은 성공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그동안 이 방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불안감은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나중에 수능날 될까라는 자꾸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박차를 가하면 불안감은 사라질 겁니다. 불안감의 요인은 외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불안감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럼 불안감이라는 걸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감이겠죠. 그 자신감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공부에 대한 자신감은 여러분의 올바른 방법을 다지고 그거에 대한 뭔가 기본에 대한 더 기초에 대한 더 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본을 더 다질 때 여러분들은 불안감이 제거될 겁니다. 당장 9월에 대한 공포에서는 벗어나시고요.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세 번째 봅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기본이다. 앞에 하고 겹치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강의 한두 개로 압축적인 걸로 효과를 극 상승시키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앞에 얘기가 마찬가지로 9월에 모의과서 점수가 안 나온다면 내가 그동안 뭔가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했거나 또는 열심히 안 했던 거죠. 그렇다면 당장 짧은 기간에 점수가 오를 수는 없으니 앞으로 100일이라는 긴 9월이 목표가 아니고 10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어떻게 다시 기본부터 다진다면 충분히 점수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효율성인 한두 개 듣고 강의가 오르겠다는 욕심들은 버리고요. 기본에도 충실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못된 방법이 있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기본부터 다시 할 거야. 왜? 기본, 이퀄, 완성입니다. 수능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난도의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나 능력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조건들 안에서만 같은 범위로 사고하는 게 논리고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하고 연결시켜서 내가 어떤 작품이 나올지 내가 어떤 질문이 나오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연결되는 EBS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EBS를 달달달 공부하면 성적 잘 나오겠지 절대 아닙니다. 고3들은 N수생 선배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BS 달달달 해도 다 변형되어 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좀 이따 EBS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효율성. 단시간에 급상승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버리고요. 일단은 기본을 충실히 했을 때 수능날 뭐든 풀 수 있는 힘을 키웠을 때 여러분들은 수능날 좋은 결과를 내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9월이 아니고 바로 수능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표를 수정하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동안 내가 효율성만 따지고 그리고 안타까운 건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쫓아다닙니다. 이 시기에는 모의고사를 풀어야 돼. 누가 만든 정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절대 정설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공부의 패턴이 다르고 공부의 시기가 다릅니다. 그럼 나는 3등급 이하라면 국어 같은 경우는 2등급 이하라면 아직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2등급도 70점대라면 20몇 점을 날린 것이고 국어는 뭐란다면 두 지문 이상을 못 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이 저는 안 돼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획표를 지금 모의고사 푸는 거에서 바꿔서 앞에하고 또 연결되는 거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기본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을 내가 스스로 보기라는 기준으로 혼자 빠르게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최소 그래서 25분 안으로 문제풀을 끝낼 수 있는가. 비문학. 지식이 아니고 문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첫 문장을 보고도 그 단락의 나머지 문장의 핵심을 예측할 수 있는가. 첫 단락을 가지고 이어지는 나머지 단락들을 예측하면서 내가 필요한 문제가 아닌 문장들을 깔끔하게 범주상으로 정리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는가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가 오를 거라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인과관계는 더 없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여러분 입증에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재서 문제 푸는 거. 그거는 지양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계획표상으로 2등급 이하 친구들이라면 다시 기본, 원리 그리고 기본을 적용한 기출. 기출을 다 풀었는데요. 기출 그래도 다시 보므로서 아, 지문이 이렇게 구성되고 그렇다면 선택지는 이렇게 만드는구나를 다시 이해하라는 거예요. 정답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시간이 돼서 풀고 다시 약점을 찾고 나머지 6일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기출이라는 건 수능 좋고요. 당연히 육구, 그런 다음에 교육청, 그런 다음에 우리 상한학교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설로 일주일에 한 번 푸는 거 이 정도로 계획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연결되는 말이죠. EBS와 모의고사에 매몰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EBS 공부하십시오.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방식이 문학은 보기나 선택지를 보고 기준을 잡아서 내가 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지 이 보기랑 선택지를 가지고 해석한 걸로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연습해야 되는 거지 EBS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수능에서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EBS는 변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의고사를 봐도 어떤 걸 봐도 똑같은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조차도 EBS에 있는 작품을 변형해서 모의고사를 풀지만 모의고사를 만들고 풀지만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건 어차피 변형이라는 모의고사를 또 변형된 걸 봐봤자 또 똑같은 내용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걸 EBS에 기대하지 마라. EBS 비문학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변증법 한두 줄 비슷합니다. 그 한두 줄 그걸 봤다고 해서 수능 지문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글 읽기 능력 기본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거지 자 EBS 봤더니 변증법이 나왔어 당연히 주제 유사하죠. 세네 줄이 같아? 그걸로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못 풉니다. 다시 한 번 그러면 작년 거 EBS 비문학 지문 보시고 수능 보세요. 그게 같은지 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EBS 봐라 EBS 봐라 여러분 그런 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저도 EBS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혼자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EBS를 활용하는 것이지 EBS 자체가 똑같이 나온다고 찍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국어의 본질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가장 논리적인 시험들이 수능 평가원 교육청이죠. 사설보다는 논리적인 게 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모의고사를 안 풀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재고 풀어보되 그건 시간 그리고 내가 뭐가 약한지 약점을 찾기 위한 것이지 이거를 무조건 많이 푸는 것과 성적이 향상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6일 동안 연습한 걸로 하루 정도 분석하는 거 그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남은 100일 동안 해야 될 가장 핵심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건 오직 나의 노력뿐이다. 그런데 그 노력이 올바른 방법으로 됐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작정 지금까지 해온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성적 변화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가 너무 슬픈 거죠. 제 용어로는 열심히의 배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가 배신 나가지 않도록 남은 100일 시간 충분하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번 열심히 해본다면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